K-보트 경정경주 5번 선수들이 5, 2, 1번으로 나란히 1턴마크를 가장 먼저 도달하고 있습니다. 5번에 김정구, 안쪽에 1번 김민길, 5번에 김정구 선수의 휘감기, 뒤쪽 2번에 김지훈, 이어서 1번에 김민길, 5번, 2번, 하지만 3번에 권명호 선수도 올라오면서 현재 3번, 1번에 3위권 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5번, 2번 뒤쪽, 3번과 1번, 1번과 3번, 이제 2턴마크를 통과하면서 5번에 김정구 선수는 선두 구축에 들어갔고, 우렁찬 모터 소리가 미사 경정장에 울려 퍼집니다. 온라인 스타트 2바퀴의 승부,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에 이주영 선수가 초반 스타트가 빠른 가운데 2번, 2번, 3번, 그리고 6번 이승일 선수까지, 2번, 6번, 3번, 6번의 이승일 선수가 조금 더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6번의 이승일 선수가 가장 먼저 턴마크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가 선두권 진입할지 6번의 이승일 선수가 그대로 선두권 탄력합니다. 6번, 그리고 안쪽에 4번의 이응석 선수와 그리고 3위권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번과 5번의 접전, 2번, 4번, 2번, 4번, 5번의 치열한 접전. 6번의 이승일 선수는 간격을 벌려가면서 2턴마크 가장 먼저 진입. 6명의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는 온라인 스타트 제8경주입니다. 초반 스타트 1번, 5번, 1번, 5번 선수의 스타트. 1, 3, 5번 선수의 스타트가 빠른 가운데 현재 1번, 3번, 6번, 1번의 김태규 선수. 6명 선수들이 1턴마크를 통과하면서 어떤 선수가 치고 나갈지. 6번의 박원규 선수입니다. 6번의 박원규, 안쪽 1번 김태규, 이어서 3번 김정구, 현재 6번, 1번, 3번입니다. 6일, 3번의 대열 앞선 흐름 속에 6번의 박원규 선수가 가장 먼저 2턴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